할렐루야,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미션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보금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세계보금화 언약의 여정 속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나고 치유받는 이 영적 서미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금 누리는 서미타임 시간 속에서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시간이 최고로 보금 누리는 시간임을 믿으며 이 시간 다 같이 서미타임 찬양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세계보금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음악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서미타임 하나님을 전해 오랜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반드시 되어질 반드시 되어질 반드시 되어질 세계보금화를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서미타임 하나님을 전해 오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해 오랜 그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하나님을 전해 오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서미타임 하나님을 전해 오랜 그 여정 속에서 만남 우리는 하나 되어 온 마음의 누리는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서미타임 하나님을 전해 오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해 오랜 그 여정 속에서 세상 모든 것들 앞으로 세상 모든 것들 앞으로 주님 뛰어나가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서미타임 하나님을 전해 오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해 오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전해 오랜 그 여정 속에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둘이 들어 나가는 어린 그 여정INA 풍선이 하하하하 ,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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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면서 문체속에 있어도 달라진 것 없어도 지금 감사할 수 있음을 사는 바다 천국의 여행 삶의 끝이 하늘 상금을 살아주며 그리스도 어머니 함께 하시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구원자 되신 그래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 사랑하며 그리스도 어머니 함께 사는 동안 전도되어내 살게 될 땐 하늘 상대는 살아 죽는 날 그리스도 어머니 함께 사는 동안 빛을 되어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사는 동안 빛을 되어내 사는 동안 빛을 되어내 내 끝에 하늘 아래 영원히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보금의 본질을 찾고 보금을 누리는 최고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찹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